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1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회전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회전교차로 얘기하는 거죠.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반시계. 회전차량이 우선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맞는 것은 회전교차로 표지이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양측방통의 표지는 오다가 양측방으로 갈라지는 거고 유턴 표지는 오다가 유턴하는 거. U자를 거꾸로 해놨다고 해서 유턴이라고 표현하죠. 또 이거는 좌회전 우회전을 나누는 거. 양측방통의 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했죠. 좌우회전 표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회전교차로를 표시한 3번이 되겠네요. 922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볼까요? 자전거가 있고요. 두 대가 나란히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기 볼까요? 자전거도로에서 두 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거네요.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판이고요. 자전거 횡단도임을 지시한다. 자전거 횡단도는 이렇게 생겼죠. 횡단도가 이렇게 딱 모습이 보이고.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한다.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주차장이 있음을 알린다.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 따라서 맞는 것은 나란히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1번이 되겠습니다. 923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전거도 있고 보행자들도 있는데 그 둘을 구분을 딱 해놨어요. 이렇게 뭔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는 게 뭘까요? 자전거 횡단도 표지, 자전거 우선도로 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 표지. 그죠? 4번이 답이고요.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을 자전거는 이쪽으로 가고 보행자는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놓은 겁니다. 이 둘이 같이 있다고 해서 겸용도로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겸용도로 표지는 선이 없어요. 이게 같이 있는 거고. 구분 도로는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죠.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자전거 횡단도는 여기 생겼고, 자전거 우선도로는 노면 표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 표지이다. 되겠습니다. 924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좌회전 있고 직진 있고 직진 우회전 같이 있고 이거 3개 차로를 차로별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운전할 때 참 편하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죠. 바로 진행 방향별 통행 구분 표지판입니다. 진행 방향별. 1차로는 좌회전이고요. 2차로는 직진이고요. 3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입니다. 라고 진행 방향별로 통행을 구분해주는 표지판인 거예요. 따라서 설명으로 맞는 걸 보면 차가 양측 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한다? 아닌 것 같고요. 차가 좌회전 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한다. 이게 맞는 거네요. 진행 방향별로. 그렇죠? 3번 차가 일방 통행할 것을 지시한다? 일방 통행은 이게 일방 통행 짓이죠. 차가 회전할 것을 지시한다? 이건 우회전 좌회전 이거 하는 거. 우회전 좌회전 표지판이고. 아까 양측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은 이 양측 방 통행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 문제는 좌회전 우회전 직진 우회전을 다 구분하여 지시하는 2번. 차가 좌회전 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25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네요. 오른쪽으로 통행해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볼까요? 우회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 이거는 우측면으로 통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차가 우측으로 통행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요. 이거 답은 3번이 되겠죠?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좌측 통행은 이게 좌측면 통행이고요. 회전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우회전 좌회전. 이 회전이요. 유턴지시는 이렇게 생겼죠? 유턴지시 표지. 따라서 이거는 우측방 표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측면 통행 3번이 답이 되겠네요. 926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쓰여 냈습니다. 이건 좌측면 통행이죠? 좌측면 통행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우측면 통행은 좌측면 통행 문제가 자주 나오죠. 차가 회전 지시는 우회전 좌회전. 우측면 통행은 여기 우측면 통행. 후지는 이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이 좌측면 통행. 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한다 했던 1번이 답입니다. 927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쓰여 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네요. 자동차 전용 도로 표지. 자동차 전용 도로 표지. 4번이 답이고요. 버스 전용 차로는 이렇게 생겼죠? 버스 그림이 딱 있고 전용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인승 전용 차로는 이렇게 써 있고 똑같은 상황이랑 비슷한데 버스가 없고 다인승 전용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인승 전용 HOV레인이라고 부르죠? 하이 어쿠판시피클. 차지하는 공간이 많은 차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다인승 차량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HOV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자전거 전용 도로는 이렇게 표지하죠? 자전거 전용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전용 도로들은 다 전용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동차를 구분을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답이 4번이었습니다. 928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쓰여 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얘기하는 거죠? 자전거 전용 썼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 그렇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 표지판은요? 요고요. P자가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죠? 이거 뭐예요? P-A-I-K. 파킹. 자전거 주차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라고 써 있죠?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횡단도. 가로 모양으로 이렇게 횡단도가 있습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겸용이 맞습니다. 요거는 4번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표시한 2번이 되겠네요. 929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보행자가 있는데 보행자 전용 도로래요. 다른 차들이 못 들어오고 보행자만 들어갈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보호하라. 1번이고요. 보행자가 횡단도 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한다. 횡단보도 지시. 노인보여관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 노인보호. 지팡이 짚고 있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손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문제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표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930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직진입구 좌회전이네요. 직진 및 좌회전 표지판이죠. 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만 보고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참 쉽죠. 직진 또는 우회전이면 요 표지판이 있어야 되고요. 차가 유턴할 것을 지시할 거면 요 표지가 있어야 되고요.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이면 우회도로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피턴이라고 있습니다. 피턴.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직진 좌회전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31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어떤 뜻일까요? 노약자 보호,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보호,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횡단보도로 통행하라는 지시표지죠. 노약자 보호는 요 표지판.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2번이고 어린이 보호는 어린이 보호 표지판 따로 있죠? 어린이 보호라고 써 있어요. 따라서 요거는 횡단보도라고 써 있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32번 다음 안전표지의 뜻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있고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손을 잡고 있어요.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하트를 그려줄게요. 노인보호 표지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의 보호를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맞는 것은 3번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한다 하는 겁니다. 횡단보도 그림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이면으로 어린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저렇게 지팡이 쓰고 중절못 쓰고 다니진 않죠. 따라서 맞는 것은 3번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한다 되겠습니다. 933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일방통행 직진이네요. 직진 일방통행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전방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동차 우선통행 이런 거 같고요. 차가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우회전 표지는 이렇게 생겼죠. 우회전하라 이렇게 생겼고. 직진차 우선통행을 알리는 직진차 우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방통행 지시하는 거 1번이 답이 되겠네요. 934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했습니다. 우회전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우회전 표지죠 이거. 1번이 답이고요. 우로 구분 도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우회전하고 우로 구분 도로하고 화사표가 동시에 둘 다 오른쪽으로 생겨가지고 이건가?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주위 표지예요. 이거 우로 구분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표지고 이거는 우회전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지시 표지랑 주위 표지는 다른 거죠. 따라서 파란색이 지시다. 또 주황색 빨간색이 조심해라 이런 뜻이다 하는 거죠. 색깔이 부서 조심해야 될 것 같잖아요. 따라서 지시를 하고 있는 우회전하라는 표지는 바로 1번 되겠습니다. 935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자전거 주차 파킹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표지겠습니까? 자전거 주차가 가능한 장소를 알리고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를 하라는 걸 지시하는 거죠. 이게 지시 표지니까 파란색이.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주차 가능하다? 아니고 수리 아니고 자전거와 통행 주차 불가? 아니죠. 주차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불가면은 이게 나와야죠. 구제가 나와야겠죠. 이거는 지금 파란색이니까 지시 표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전거 주차가 가능한 장소를 알리고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할 것을 지시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36번 다음 노면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 노면 표시가 나오고 있어요. 안전표지도 계속 나올 건데 하나짜리 안전표지들은 끝났고 노면 표시가 나옵니다. 쭉 오다가 좌회전도 하고 쭉 오다가 우회전도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요. 무슨 뜻일까요? 운전자는 좌우회전을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하지 말라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살피면서 하라? 아니죠. 우회전만 할 수 있다? 아니죠. 좌우회전 둘 다 하지 말라는 거니까 묶어놨잖아요. 딱 1번이 답이 되겠죠. 937번 다음 노면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 삼각형이 딱 두 개가 그려져 있고 여러 개 그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삼각형이 저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지? 산으로 간다는 뜻인가? 이게 아니고 경사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오르막 경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1번이죠. 전방의 과속방지턱도는 교차로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거 만들 때 이런 표시를 다 해놓죠.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 진행할 때 이쪽 부분에 여기 표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삼각형이. 좁아지는 거는 이 표시죠. 두 대 동시 통행도 이런 거 없고 산악지역 이런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거는 1번 전방의 과속방지턱도는 교차로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